전화하겠습니다 여보세요? 형아 와 와 아 그래? 자리를 하고 있어? 나 집에 가다가 잡혔어 나 지금 거의 잠옷 입고 왔어 전화 좀 지금 근데 통화가 어떻게? 나온산 멤버들이 모여있어가지고 지금도 거기 막 도착했대요 뭐가 잘 안 풀리나 봐요 얼마나 안 풀리면 지금 이형까지 내려왔거든요? 기름이 비릴들 너무 형님들밖에 없어가지고 이 시간에 전화하니까 자 지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분 정도 남았는데 20분 안에 사실 뭐 자 마지막 전화해볼게요 어이 민호야 형님 음 뭐하세요? 축구하고 있는데 당연하고 아니 다름이 아니고 응 뭐해? 어깨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주문한 프로그램이 있다고? 어깨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술 친구를 부르는 그런 갑자기 게릴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르고 부르다가 안 돼서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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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아니에요 우리 또 같이 부르면 좋으니까요 아 그래? 알았어 일단 저기 뭐야 그 와이프 허락증 맞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전화할게 알겠습니다 형 일단 주소는 보내드릴게요 네요 여보세요 어 올라와 어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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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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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라니 이라니 유일한 유일한 와와와와와 여기 여기 찐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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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찐찐찐찐 야 야 야 어디있다왔어 제가 한성대 입구역에서 맥주 한잔 하라고 그렇지 그렇지 바로바로 찐입니다 찐 아니 왜 왜 이렇게 안오지?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? 출발을 못하는거야? 하하하하